어? 저게 뭐지? 뭐야? 왜 기로 막고 있지? 아 미친 됐다 어 얘는 이쁘다 얘 이쁜데? 타고 캐릭터 변경 어 뭐야 내가 알던 다오가 아닌데? 내가 알던 배치가 아니야 운이 너무 생기있어졌어 죽어도 요한이 없는 그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디즈니 왜 이렇게 뭔가 흠 아 운이 귀여워 나 운이 해야지 불편함 오 이거 뭐야? 와 개쩌는 거 맞았어요 운이야 미안해 그렇게 됐다 야 977817 와 빌리지 시계탑 오랜만 아 아이스하프 파이프 가야지 가보자 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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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손 넘네 손 넘지 마라 어 이게 무슨 일이고? 잠깐만 나 너도 하나만 비키세요 자 저 맨날 에나를 갖췄었는데 이게 실드 써야지 아빠리 어? 해봐 해봐 어 재밌어 날아가요 아아 안녕하세요 같이 좀 먹을게요 아 잠시만 끝에 아니었어? 나 멋있게 슬라이딩하고 들어갈려고 했는데 오케이 땅 아하하하하하 어 어 어 어 제발 어 제발 어 제발 오 제발 오 좋다 아 제발 아 휴 꼴차 아니다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 다음판 시작 전 갑작스러운 마이크 문제가 생기는데 네 죄송한데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? 아 내 목소리 들리구나 침테 설정 어딨어요? 침테 설정 어딨냐고요? 나가야 돼 아 왜 아무도 마이크 켜지구만 마이크가 왜 자동이래? 미친 거 아니야 진짜? 내가 이상한 말 하면 어떡할라고 사람들 이상한 말 하면 어떡할라고 가보자 괜찮아 괜찮아 어 여기 여기 가야돼 초등학교 때 알던 나만의 지름길 아이 테면 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지웠다 아 이게 아 근데 이거 진짜 미사일 바꿔야돼 아아아아 야 누구야? 누구야? 어떤 자식이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금 꼴등 견제중이야 잠깐만요 리타드 에코가 야 누구? 야 야 너 누군데? 막자하는데? 아 심지어 같은 팀이네 저게 아니면 2판 막자를 할까? 2판 막자고? 2판 막자합시다 막자하는 아이 미친 사람 아야야 아야야 안녕하세요 이 자식이 어디서 어디서 빵댕이를 저렇게 해요? 내민한 아이 히히 이 자식 이 자식 오오오오 절로 가 도망가 도망가 으아아아 하하하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야 절로 가 아 진짜 미친 뒤에 완전 지옥이야 아 쉽지 않네 흐에 우리 팀 파이팅 절로 가 이앗 아 나 잘 못하는거 같아 아 우리 팀 하나 더 캐리 죽이는데? 살짝살짝 긁어내는거 겁나 힘들어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우리 팀 야 고멘나사이 야 예상했어가 뭐야 진짜 올테일테일 예상했어 아니 여기라는 모래주머니를 얻은 것을 축하합니다 악으로 감으로 버티십시오 닝겜 선수? 무슨 선수야? 하트라이더 선수분이요? 제 팀분이 선수라구요? 잠깐만 근데 나 지금 멀티 못하거든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맵이 너무 어려워요 잠깐만요 안아줘요 우리 팀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 뒤에서 견제중입니다 저 지금 미쳤어요 완전 아무도 지금 견제 못하게 너무 잘 안줘 야 이거는 한 끗차이 아니냐 솔직히 아 이거 저 에바인데 달라붙지 마세요 샤바 점프 뭐야 야 절로 가 어 뭐야 나 왜 일찍이야 아니 선수분이세요? 아 두 분 선수분이시라구만 아 아 솔로 한 판 해봅시다 진짜 숨죽이고 살아야지 살살 합시다 저도 샌드박스 소속이거든요 저도 샌드박스 크리에이터인데 봐주는 거 막 그런 거 없습니까 off 왜 이러세요 term ogen Duncan 잠시 동생 못 참을 거 같아 왜 이러세요 본인만의 레이스를 하세요 kurt 얘들아 살려줘 얘들아 유감사 PRO 선수가 다 괴롭혀 안되겠다 알 수 없는 수를 둬야지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야 미친 사람 여행 이거 운전력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아니 이거 1등일 일부러 주는 거 같아 1등을 난 değiş期 Cen 도망쳐. 도망쳐 도망쳐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 룩이야. 도망쳐. 제발. 손님. 내 거짓말. 내 인수기. 꼭 그렇게 다 가져가면 완성. 우려냈냐. 네. 여보세요? 매니저님. 네네네네네. 첫 센트박스 사람한테 칼탈 털렸어요. 이거 가족끼리 이렇게 해도 됩니까? 한솥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. 누구한테 털리셨어? 누구한테. 제가 카트라이더 하는데 카트라이더 선수분이 들어오셔서 탈찰 터셨어요. 근데 그걸 이기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? 아니 괴롭힘 당했다고. 아니 이기는 건 내가 상상도 안 하는데. 그냥 저를 일방적으로 괴롭히셨다고요. 그럼 뭐 내가 할 게 있나 내가? 매니저님. 네? 저 계약이 얼마나 맞죠? 매니저님? 몰라요. 좀 나가세요. 아무튼. 알겠습니다. 아 근데 좀 열심히 하세요 좀. 저 진짜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금 제가 카트라이더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. 러키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러키님은 다른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느 쪽이요? 가차요. 그냥 그건 지갑이잖아요. 지갑 전사. 제 지갑 아니긴 한데 아무튼. 전화 끊을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MCN 구합니다. 가족같이 저를 맞이하실 MCN 구해요. 은 계약 한참 남았어. 물결표 안 해주세요. 선수분들 때문에 기운이 다 빠졌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taped 후 여기에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